네 새해 첫날입니다. 한 해 잘 풀어 가실 준비 단디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격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미리 해놓은 거 좀 시간을 덜 타는 거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이 우주인을 고문했다. 이거를 거의 자백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종류의 항공 엔진을 하나로 융합해서 마하십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황당할 정도로 엄청난 물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료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를 내면 마하십 초속 약 3km 정도. 고공에서는 초속 3km가 안 돼도 마하십 되거든요. 초속 한 2.8, 2.9 이 정도라도 마하십이 됩니다. 이건 이 정도 날면 레이저 외에는 격추시킬 방법이 없죠. 또 미사일로 이걸 꼭 격추시키려면 동종 사종융합 엔진 미사일만 가능합니다. 그럼 뭐를 융합을 했냐. 터보펜, 람젯, 스크람젯, 회전기폭연소 이 4개를 융합을 했습니다. 터보펜은 이제 우리가 널리 쓰이는 거죠. 이건 4 내지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팬으로 흡입을 하고 컴프레서로 압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꽃을 붙여가지고 확산연소를 시키고 그냥 연소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제 보시면 확산연소예요. 이거는 그것도 부족하면 또 애프터바나에서 후기연소부에서 2차연소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출인데 제가 배출이라고 안 하는 것은 그냥 배출이 아니고 이게 엄청난 압력으로 쏘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출이죠. 람젯은 좀 다릅니다. 비능동 흡입입니다. 비능동 흡입이라는 건 앞에 팬이 안 돌아가요. 초음속으로 달리는 비행기 그 힘에 의해서 그냥 공기 차고 나가는 그 힘에 의해서 그냥 비능동 흡입이고요. 압축부도 없어요. 압축 컴프레서도 없습니다. 비능동 압축입니다. 그때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기 유속이 음속 이하로 떨어집니다. 람젯은. 그 다음에는 연소는 이것도 확산연소예요. 그리고 압출합니다. 확산연소라는 건요. 불꽃이 번져가는 속도가 음속 이하일 때를 확산연소라고 부릅니다. 불꽃도 번져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음속 이하일 때 그걸 확산연소라고 부르죠. 스크랭젯은 비능동 흡입입니다. 이것도 람젯과 같습니다. 스크랭젯은 이 S는 뭐냐면 초음속이라는 뜻입니다. 압축이 다릅니다. 이때 비능동 압축인데요. 비능동 압축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통로가 그렇게 생겨서 저절로 압축된다는 그 뜻이에요. 비능동, 그러니까 무슨 컴프레서 같은 걸 억지로 잡아 돌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음속 이상의 공기 유속이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들어올 때는 마하 6쯤으로 들어오는데 압축 공기 자체는 마하 1.5, 마하 2 이렇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불꽃 자체는 음속 이하로 번져갑니다. 초음속 이하입니다. 확산연소죠. 회전기폭연소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공기가 어떻게 유입되냐 마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이건 완전히 연소에 집중돼 있는 건데요. 공기랑 연료를 섞은 거를 1,000분의 1초 정도 단위로 맥동으로 분사하는 거예요. 맥동 분사를 하고 그것을 회전기폭연소를 합니다. 회전기폭이라는 건 어떤 그림에서 나오듯이 오른쪽 아래 실린다 외곽을 타고서 둥글게 돌아가는 거죠. 둥글게 돌아가면서 거기서 연소가 일어나요. 둥글게 돌아가는데 이때 연소가 불꽃이 번져가는 속도가 초음속입니다. 초음속입니다. 음속보다 높습니다. 불꽃이 번져가는 속도가 음속보다 높은 걸 이걸 기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데토네이션. 그래서 이게 이제 로테이셔널 회전 기폭 데토네이션 연소 컨버스천 그래서 rdc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빵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빵이 1초에 1,000번 일어난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이렇게 되는 거죠. 폭출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터보펜, 램젯, 스크램젯, 회전기포견소 이 네 개를 하나로 융합을 시킨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 완전한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냐. 터보펜과는 약간 덜 결합해 있고 세 개는 결합한 거를 12월 중순에 G2가 관계자들 앞에서 시연을 제대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네 종류의 엔진을 하나로 융합한 거죠. 터보펜, 램젯, 스크램젯, 회전기포견소.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 상태까지는 터보펜과는 좀 덜 결합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램젯, 스크램젯, 회전기포견소랑은 잘 결합해 있는. 이건 뭐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터보펜과 결합시키는 건 G2가 전 세계에서 터보펜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인데 당연히 결합되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G2가 기술적 장벽을 깬 건데요. 이게 세 부분에서 G2가 이미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깰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G2가 공기통로 변경 기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터보펜 엔진이 있으면 외곽으로 가는 공기가 있고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있죠. 외곽 공기를 바이패스. 안으로 들어가는 걸 그냥 이제 제대로 된 공기 유입량이라고 불리는데 G2가 무슨 짓을 했냐면 외곽으로 가던 거를 양을 조절해서 후기 연속으로 다시 밀어넣는 기술이 있어요. G2가 그걸 이제 가변 사이클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관리가 잘 되고요. 과열 방지를 하면서 연료 효율성이 한 10에서 15%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는 G2가 내열제료에서 족탈불급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계열 파이버 다발로 만든 세라믹 메이트릭스 컴퍼지트 영어로 CMC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엔진 온도를 엔진 부품들이 열 많이 받는 데를 세라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0도 가까이 안에 터빈 입구 온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죠. 1920 뭐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열전력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800도씨 극한 환경에서 메가와트를 제어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게 있어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괴물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백모가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G2가 이게 12월 14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G2가 그러니까 회전 기폭 연소에 기반한 램젯, 스크램젯, 자유자재 전환 엔진을 시연했다라는 게 이 제목이고요. 이 램젯, 스크램젯을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중모드 램젯, 듀얼모드 램젯 그래서 DMRJ라고 보통 부릅니다. 마하 3에서 5 사이에선 램젯으로 작동하다가 마하 5 이상이 되면 스크램젯으로 작동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회전 기폭 연소라는 건 뭐냐면 화염 확산이 아니라 화염 확산을 디플레그레이션, G 빼먹었습니다. 화염 확산이 아니라 화염 기폭, 데토네이션을 사용하는 그러한 엔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발표의 핵심이 뭐냐 램젯, 스크램젯, 이중모드 엔진의 연소부를 회전 기폭 연소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램젯, 스크램젯을 왔다 갔다 하는 이중모드 엔진의 연소부를 회전 기폭 연소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이런 구절이에요. 엔진 내부 공기가 초음속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스크램젯에서도 회전 기폭 방식 회전 폭발 연소, 제가 잘못했어요. 회전 기폭 연소 방식 회전 폭발이 기폭이거든요. 회전 기폭 연소 방식, RDC에 기반한 그런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램젯에서도 가능하고 당연히. 그리고 아마 이건 세계 최초일 것이다. G의 말이에요. 백모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회전 기폭 연소, RDC가 왜 좋은데? 그건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일단 RDC는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게 G도 그렇고 이게 이미 제가 이거를요. 작년 10월, 아니요.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 10월 달에도 얘기했고 작년 한 4월 달에도 얘기했어요. 이게 미국의 첨단, 그러니까 다르파 첨단, 국방 첨단 리서치 프로젝트 관리국 인터넷 만든 데죠. 그 다르파가 이거를 엄청나게 연구 역량을 집중하길래 뭐 이런 희한한 엔진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작년 한 3, 4월에도 한번 소개를 했고 작년 10월, 4일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나온 저거예요, 이거는. 이건 이제 그때 나온 그겁니다. 그래서 이 RDC는 연료 효율성에 극도로 아주 좋은 신개념 연소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중 모드 램젯의 연소부를 RDC로 바꾸면 연료 효율성이 높아져서 항속거리가 엄청 올라갑니다. 무지무지하게 올라갑니다, 항속거리가. RDC라 그러면, RDC는 꼭 램젯, 크램젯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프로펠러, 헬리콥터 엔진에도 쓸 수 있고요. 발전기 엔진에도 쓸 수 있어요. RDC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아까 그 맥동 분사, 한 1,000분의 1초, 1,000분의 2초 단위로 탁하고 분사를 해주면서 그 내부에서 화염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이렇게 원통 표면을 타고 돌면서, 실린더 표면 타고 돌면서 화염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초음속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RDC예요. 그때 공기가 어떤 방식으로 흡입될 거냐, 램젯 방식으로 흡입되냐, 스크램젯 방식으로 흡입되냐, 터보 방식으로 흡입되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RDC 입장에서 보면 어느 방식이 돼도 좋다 이거예요. 애니카드 캄, 공통 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스크램젯은 주로 미사일에 적용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크램젯을 항공기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면 항공기가 속도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터보 팬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속도 올리려니까 스크램젯 못 가니까 램젯까지는 가야 돼요. 그런데 램젯을 또 스크램젯까지 가려면 이게 너무 엔진이 괴물같아지고 커지는 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은 SR-72라는 걸 하다가 2018년에 포기했습니다. 뭐 이제 좀 책임감이 덜한 벤처사 이런 데는 한 군데 하군이 있는데 이게 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스크램젯은 항공기가 아니라 미사일에 적용하는 걸로 치부를 하고 그 미사일이 속도를 얻는 과정은 뒤에다 로켓 추진체를 달아가지고 속도를 음속의 5배, 6배까지 순간적으로 가속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 로켓 추진체 떨어지고 스크램젯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의 기술로 이때까지는 치부되어 왔었습니다. 항공기에서는 이걸 참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공기 쪽은 스크램젯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건 뭐였었냐면 스크램젯을 아예 포기를 합니다. 터보팬과 램젯을 이어붙여서 융합을 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공기흡입 관로고요. 길쭉하게. 그다음에 여기가 터보팬 엔진이에요. 그런데 터보팬 엔진의 후기 연소부에 램젯 엔진을 달았어요. 그래서 속도가 낮을 땐 공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흐릅니다. 쭉. 그냥 직선. 램젯 안 돌아갈 때는. 그런데 이게 속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높아지면 여기를 닫아 걸어요. 여기를 닫아 걸고 공기가 위로. 그러니까 외곽으로 흐르는 거예요. 외곽으로 흘러서 여기로 들어가서 바로 램젯 엔진으로 가버려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스크램젯 포기하고 앞에 길쭉한 튜브 달고 그다음에 터보팬 엔진 달고 그다음에 램젯 엔진을 달아서 램젯 엔진이 뒤에 걸리게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래서 헤르메우스의 키메라가 이런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돈 좀 받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터보 기반 결합형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터보 베이스드 컨바인드 사이클 엔진 TBCC 엔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터보팬으로 공기가 흡입해서 저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이제 금방 고속도가 올라가면 저렇게 외곽으로 공기가 가요. 지금 이게 외곽으로 공기 흐르는 걸 가리키고 있죠. 그런 물건이에요. 이게 물건 자체가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크램젯을 포괄하는 TBCC는 사실은 없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엔진을 아예 분리를 시켜야 돼. 터보팬 따로 램젯 스크램젯 따로 하나로 못 묶고 TBCC는 하나로 그래도 쭉 연결을 해놨잖아.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뭐야 GE가 한 거는 뭐냐면 터보팬과 램젯과 스크램젯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런 엔진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게 기본이 기본이 거기에다가 회전기폭 연소 방식을 취하니까 연료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고 그리고 스크램젯이 포괄돼 있으니까 마하십을 넘어가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일 자체가 그래서 이제 GE는 어떤 방식을 쓴 거냐면요. 회전기폭 연소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회전기폭 연소는 공기가 어떤 방식으로 흡입되고 지금 비행체의 속도가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애예요. 회전기폭 연소는 뭐냐면 공기와 연료를 믹스한 그 기체 상태의 그거 그러니까 공기 연료 혼합 우리도 자동차 내연기관도 혼합해서 집어넣잖아요. 공기 연료 혼합 상태 혼합기체 그거를 졸이죠. 에어로졸 에어로졸이라고 할게요. 에어로졸을 어떻게 맥동으로 1,000분의 1초 1,000분의 2초 단위로 원통 실린더 원통 표면으로 뿌려줘서 뿌려주면서 거기서 불을 당겨가지고 그 화염이 어떻게 불꽃이 어떻게 초음속 초음속으로 번져나가게 만들거냐 그럼 뿌랑 하면서 계속 폭발이 이어지는 거니까 뿌랑 얘는 그거라고요. 얘는 지금 보세요. 터보펜이나 램젯이나 스크램젯은 전부 핵심이 뭐냐면 연소 자체는 다 화염 확산 그러니까 음속 이하에서 연소가 되는 거예요. 연소 때 불꽃에 번져나가는 속도는 음속 이하인데 얘들 관점에서는 뭐가 다른 거냐면 결국은 공기를 어떻게 흡입하냐. 터보펜은 앞에서 펜 돌아가서 빨아들이는 거고 그다음에 공기를 어떻게 압축할 거냐. 터보펜에서는 그걸 컴프레사로 기계적으로 압축하는 거고 램젯은 아니 앞에다가 튜브니까 가면은 공기가 흡입될 거 아니야. 극초음속으로 어떻게 압축하냐. 아니 튜브 안에다가 이렇게 콘 잘 다르면 거기 관로가 컸다가 작아지니까 확 압축되겠네. 전부 비능동 흡입 비능동 압축이에요. 스크램젯과 램젯의 차이는 뭐냐면 램젯은 그냥 확 압축을 높여가지고 확 압축을 높여서 그걸 공기의 속도를 튜브 안에 튜브 안에 공기 흐름의 속도를 압축 후에는 음속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램젯이고요. 스크램젯은 압축 끝난 공기도 역시 음속으로 그러니까 뭐 한 마하 6점으로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고 압축된 공기는 내부에서 가장 속도가 떨어졌을 때 마하 1.5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주의의 발상은 뭐냐면 이걸 공통분모를 회전 기폭 연소를 시킨다 말하자면 그래서 터보펜에 대해서는 후기 연소부에서 회전 기폭 연소를 두고 램젯에 대해서는 연소부가 회전 기폭 연소가 되고 스크램젯에 대해서는 연소부가 회전 기폭 연소가 되고 공통분모를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서 사정융합 엔진이 튀어나오면서 얘가 크기와 무게가 대폭 감소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쓸만하네 그냥 있는 지금 전투기 엔진 자리에 꼽으면 되네 뭐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살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살벌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때까지 알려진 그런 의미에서 이때까지 알려진 헤르메우스의 키메라 엔진 같은 경우 참 좀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길쭉해서 앞에 이상한 관로도 있고 이거 뭐냐 이거 티베스 승려가 부는 긴 나팔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겁니다. 저기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저렇게 공기를 가운데 있는 터보펜 쪽으로 터보펜 엔진으로 안 집어넣고 터보펜 엔진 튜브 달고 터보펜 후기연소부 뒤에다가 램젯 달고 뭐 이런 이런 컨셉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후기연소부 비슷한 거죠. 후기연소부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도스라든지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접어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엔진 하나로 못하겠다. 도저히 복잡해서 이거는 터보펜 엔진하고 듀얼모드 램젯 스크램젯 엔진 그러니까 듀얼모드 램젯 엔진은 스크램젯 램젯을 같이 쓰는 거 이거를 각각 별도로 해야겠다. 이거 뭐 복잡해서 도대체 하나의 엔진은 안되겠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비행기가 이제 괴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괴물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도스야 뭐 저기 뭐야 벤처사니까 이제 죽둥살둥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고 로키드 마틴이 딱 보니까 야 그거 돈 안 되겠어. 그래서 록마는 손 들어버렸고 SR-72는 그러면 지금 이제 G가 지금 하고 있는 이 4종 융합 엔진 다시 말하자면 회전기폭 연소를 공통분모로 해가지고 터보펜 램젯 스크램젯을 결합한 이 4종 융합 엔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비행기가 가만히 있다가는 있을 때는 터보펜으로 날아올라질 수밖에 없죠. 램젯이 돌아가려면 그래도 음속을 한참 돌파해야 되니까 근데 램젯이 그래도 좀 연료 효율성이 있으려면 이게 음속의 3.5에서 4.5 구간이 램젯의 소프트 스팟이에요. 터보펜은요. 음속의 2 이하가 소프트 스팟입니다. 음속의 1, 1.5 뭐 이때가 특히 그 다음에 스크랩젯은요. 얘는 음속의 급하면 음속의 5배 마하 5까지 내려올 수는 있는데 최소한 마하 6에서 마하 11, 12 이렇게 돼야 얘가 소프트 스팟이 돼요. 네. 스크랩젯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건너뛰어야 될 거 아니야. 천이라 그래요. 천환. 터보펜에서 램젯으로의 전환 천이라고 부릅니다. 옴길천자 천도 할 때 그 천이죠. 옴길이자 그래서 이 천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터보펜이 그냥 막 애프터바나에다가 막 쏟아 부어갖고 억지로 끌어올리면 음속의 한 2.5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램젯은 또 막 그 그 그 연료 연료 막 내다 버리면서 가면은 음속의 2.5 정도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이제 그 손붙잡고 천이가 되는 거야. 램젯과 스크램젯도 똑같습니다. 램젯은 원래 얘 입장에서는 뭐 음속의 한 4.5 뭐 이 정도까지가 참 좋은데 이게 스크램젯 만나려니까 막 기를 쓰고서 막 연료 부어놓고 난리를 해서 음속의 5.5까지 기어 올라가야 되고 스크램젯도 똑같아요. 원래는 그 뭐 한 음속의 한 6배 막 6 이상 돼야지 편안한 건데 이게 아래로 기어 내려가야 되니까 그냥 기를 쓰고 연료 부어넣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연료가 얼마나 낭비되겠냐고요. 그런데다 또 엄청 커지고 장점 1은 4종류의 융합으로 특히 회전기폭 연소를 공통본모로 해서 4종류를 융합시키니까 엔진이 소용화되고 컴팩트해졌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터보펜 램젯 스크램젯 전환 TRS 전환이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효율성이 무지하게 올라간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엔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엔진의 원리 그러니까 네 종류 원리 세 종류죠. 사실 터보펜 램젯 스크램젯 이 엔진의 각각을 회전폭발 연소라는 컨셉에다 각각을 다 태우는 거죠. 같이 공유하게 그렇습니다. 이 회전기폭 연소 회전폭발 연소의 연료 효율성은 이건 절대전환입니다. 사정융합 엔진의 공통 분모 역할이 회전기폭 연소인데 모든 종류의 엔진 중에 연료 효율이 가장 좋아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연료 작게 써도 된다. 같은 연료면 오래갈 수 있다. 같은 연료 같은 속도면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같은 연료량에 같은 속도면 훨씬 오래간다. 그다음에 얘는 터보팬 방식이든 램젯 방식이든 스크램젯 방식이든 다 적용 가능하다. 공통 분모로. 이게 이제 증명이 되고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요. 터보팬에서 구현 가능하다는 얘기는 터보샤프트 프로펠러에서도 구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헬리콥터 비행기 터보샤프트 터보프롭 이런 데도 다 헬리콥터가 터보 샤프트 프로펠러가 터보프롭 이런 데도 적용 가능하고 발전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발전기가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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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잖아요. 군함 같은데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좀 좀 좀 살벌합니다. 이 회전기포견소가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건 이거 참 신통방통한 건데요. 외에는 이제 제가 차차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미 해군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술이에요. 왜 그러면 함정은 이게 기름먹는 함화입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야 저거 저기 뭐야 중국 항목 모함이 아무 소용없는 게 그러니까 항목 하시는 분은 제발 그 저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저기 뭐 디젤 항모 항모는 무조건 원자력 항모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자력 항모 가면 속도가 빨라져서 밑에 또 원자력 잠수함이 쫓아다녀야 돼요. 그건 웃기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몸집이 무한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항모가 기름을 엄청 먹기 때문에 함정이 특히 항모는 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항모는 기름배가 줄줄이 따라와야 돼. 그럼 만약에 제공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기름배 다 깔아앉혀놓으면 항모는 뭐가 되겠어요. 감찰 관짝이죠. 수천 명 같이 합동 합동묘지지. 문재인이가 나라 망쳐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간땡이 부어놓은 거 아니에요. 국민들. 그래서 좀 앞뒤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죠. 안 그러면 문재인한테 내다봐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꽃이 초음속으로 번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불꽃이 음속 이하로 번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불꽃 확산 연소라는 건 디플레그레이션은 이건 화염 확산 연소 혹은 확산 연소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불꽃이 번지는 속도가 음속보다 낮죠. 그리고 불꽃 기폭 연소는 데토네이션 빵이고요. 이거 화염 기폭 연소고 기폭 연소라고도 할 수 있죠. 불꽃 번지는 속도가 음속보다 높고요. 당연히 음속을 돌파하기 때문에 초음속 돌파 때와 마찬가지로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그 충격파가 빵 하면 뭐가 되겠어요. 밀어주는 힘이 나오지. 그래서 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연소 자체가 초음속으로 뒤를 밀어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게 이게 뭐냐면 빵빵빵빵빵 그러면 비행기가 빵빵빵빵빵빵빵 그런 비행기 실험용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펄스 데토네이션 제트라고 PDJ라고 합니다. 그건 못 쓰죠. 잘못 탔다간 디스코지 목표 풀어지고 빵빵빵빵빵빵빵 그러면 그래서는 이게 항공 엔진을 못 쓰죠. 항공 엔진은 붕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공기와 연료를 에어로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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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분의 1초 단위로 뿌려주면서 1,000분의 1초 급에서 화염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빵빵빵 그래서 이 실린더를 타고서 초음속으로 초음속으로 번지도록 그런데 어떤 밸브가 1,000분의 1초 동안에 여닫는 밸브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유로를 잘 디자인해서 영류도 안 되고 저쪽에서 압력이 발생하니까 영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류도 안 되고 동시에 이게 뭐 여닫는 그런 기계적인 딱딱딱딱딱딱딱딱 여닫는 그런 기계적 밸브가 아니라 맥동에 의해서 르르르 하고 뿜어져 나가는 그런 방법이 뭐 없냐 이제 이거 이건데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그건 G가 아니라 다르파가 찾아 냈습니다. 다르파 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들 1년 전에 그리고 지난 그 지난 10월달 보여드렸던 화면은 그 다르파 화면들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아 이게 그래서 이제 회전이 되는 거죠. 이 그 그 이제 회전으로 시키면은 어떤 실린더 모양의 표면을 타고 불꽃이 쫙 번쩍하게 그럼 연속화되고 그게 또 맥동이 되니까 이게 그 맥동이 짧아져가지고 주기가 짧아져서 사실은 연속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거잖아요. 우리가 동영상을 본다. 밀초에 24프레임 끊어서 보여주면 연속으로 우리가 인지하잖아. 뭐 한 30프레임 40프레임 그러면 그야말로 스무드하게 흐르는 거고 똑같은 거다 이거죠. 천분의 1로 맥동을 때려버리면 그 연속이다 이거지. 그렇게 됐다고 이제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불꽃이 초음속으로 번지면 힘과 효율성이 좋아진다. 이걸 텍사스 대 우주항공연구 프로그램 연구원 크리스 콤스 씨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백모가 떠올릴 때는 약장소 같지만 이렇게 배운 사람이 전문가가 얘기하면 아 맞아. 그래. 화염이라는 게 통상적으로는 음속 이하에서 불꽃이 번져가 그런데 음속 이상에서 불꽃이 번져가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연속적으로 그 엔진은 그 내연기관 엔진은 그 연료효율성과 힘이 완전히 퀀텀 점퍼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꽃을 둥글게 둥글게 원통 실린더 주변으로 둥글게 둥글게 그리고 불꽃이 번져가는 속도는 초음속으로 둥글게 둥글게 초음속으로 번지는 그런 거죠. 이게 뭐 그리고 이제 그 원기둥 이 표면에는 이 원기둥 표면에는 항상 3개에서 5개 정도의 화염물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염물결 하나하나의 진행속도는 초음속이고 굉장히 희한한 희한한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희한한 겁니다. 제가 이거 전에 이 화면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거.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린 적이 이게 나루파 쪽에서 나온 화면들이요. 오리지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항공엔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사건이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거 뭐 공기 흡입 방식 그게 터보팬이냐 뭐냐 그거는 상관없는 거잖아. 야 그거 일반 터보팬 엔진에 그냥 뭐 초음속 램제 스크램제 복잡하니까 그냥 일반 전투기 F-15 F-16 F-35 F-B-21 이 전투기 엔진 들어갈 자리에다가 컴팩트하다며 그 엔진 똑같은 사이즈인데 그 후기 연소부가 후기 연소부가 그 회전 기폭 그걸로 된 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 무슨 일이냐. 후기 연소 에프터바너가 현재 상태는요. 기름을 갖다 버리는 장소예요. 기름 엄청 뿌려가지고 간신히 한 번 더 그러니까 배출가스에다가 기름 한 번 더 버리는 거죠. 압출가스에. 그래서 그건 기름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름이라도요. 한 한 10배 이상 써요. 예를 들어서 10배 5배 이상 예를 들어서 그냥 아움 속으로 마하 0.9로 날아갔으면 뭐 1시간을 갈 수 있는 전투기인데 여기다 기름을 부어버리면 그 에프터바너를 가동하면 한 10분 밖에 못 가요. 순간적으로 쓰는 거죠. 에프터바너는. 그런데 이 이거에다가 이 후기 연소부 에프터바너에다가 회전 기폭 연소를 적용을 하면 기름을 조금만 봐도 그 에프터바너 효과가 나오니까 수시로 그냥 속도를 삑삑 올리는 거지. 슈퍼크루즈를 수시로 하는 거죠. 기름 조금 쓰고 초음속 유지되는 거 그게 슈퍼크루즈거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야. 후기 연소부 말고 오리지널 원래 터보펜 연소부 거기도 그럼 우리 이걸로 만들자 가능하거든요. 여객기 터보의 연소부 헬기 발전기의 연소부 여기에는 후기 연소부 없거든. 에프터바너 없거든. 이런 데 터보는 그냥 오리지널 연소부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걸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기를 목바지게 기다리고 있는 게 미군 해군이에요. 미군 해군에서는 발전기 터보 발전기거든요. 미군 해군 입장에선 일종의 터보 발전기는 터보 샤프트인데 그게 연료 효율이 그렇게 좋다며 회전기 폭 연소 그거 써가지고 발전기 만들어지면 어때 연료 효율이 최소한 15에서 20% 올라가는데요. 해군 입장에서는 연료 효율이 올라가면 운항거리가 늘 뿐만 아니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뭐냐면 이게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요. 에어브리딩 하는 거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로 쏘워서 이렇게 극초음속 활강체하는 HGV 방식 말고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그래서 하이퍼서닉 크루즈 미사일이죠. 하이퍼서닉 크루즈 미사일 그래서 HCM 방식이라고 그러죠. HGV 말고 극초음속 활강 말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이게 한 발에 한 1억 달러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전략적 억제력이죠. 핵무기보다도 더 비싼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극전폭기 혹은 전투기를 극초음속으로 만들고 혹은 공격형 드론을 거기서 그냥 일반 순항미사일 쏘면 더 빠를 수 있어요. 더 멀리 가고 그러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들이 보통 한 300에서 500km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전투기로 1000km 간 다음에 거기서 일반 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그리고 이 전투기가 좀 특별히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음속의 10배짜리 전투기다. 그러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보다 더 빠르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보통 음속의 한 5배, 6배밖에 못 가요.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훨씬 멀리 가고 그러니까 극초음속 전투기 전폭기 혹은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아음속 순항미사일 혹은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미국한테는 우리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한테는 앞으로 극초음속 비행체는 상식이 돼버리고요. 그냥 전술적인 전투기, 정찰기, 드론이 다 극초음속 비행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손가락 바르고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죽어라고 해야 돼요. 미국이 우리한테는 수출을 안 해주니까 그건 미국 혼자만의 게임이고 우리는 또 우리 내부에서 이런 자주국방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다 보면 그 아랫 영역은 우리가 확실히 자기앗가림을 할 수 있잖아. 이런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미국의 족탈불급의 우주인 고문 첨단 무기 그 다음에 한미동맹 그 다음에 한국의 자주국방 이 셋이 하나의 대오를 짜서 밀고 나가면 한반도 평화 이루고 북한 자유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